2021년이 저물어갑니다. 국방뉴스는 올 한 해 동안 국방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뤄진 일들을 요약해 2021 국방 10대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소개해드릴 텐데요. 윤현수 기자 자리했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국방 10대 뉴스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한미 미사일 협정 해제와 관련한 뉴스입니다. 현무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의 능력을 제한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현 정부 4년 동안 두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서 올해 5월 21일 최종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군사적 기대 효과가 갑자기 증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2500kg의 탑재 중량으로 묶여있던 무인 항공기의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정찰이나 공격용 무인 항공기 개발이 가능해진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군의 부족한 정찰 능력을 보강하면서도 군비 경쟁과 외교적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로는 SLBM 발사 성공과 KF-21 전투기 공개가 뽑혔는데요.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9월 15일 국내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발사 시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고 앞으로 시험 평가를 거쳐서 전력화 계획에 따라서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한 중형 잠수함에 앞으로 탑재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국내 기술로 완성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가 출고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자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 레이더 탐색을 교란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그리고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빠르게 포착하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을 탑재해서 전천후 기동성과 강력한 전투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군사 능력 향상은 안정적인 전자권 전환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 발전에도 앞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적 위상 증진이 세 번째 뉴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회의는 국방부와 외교부의 공동 주체로 12월 7일과 8일 양일에 거쳐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는데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서울 이니셔티브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상을 통해서 정부는 평화유지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술과 의료 역량 구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캠프 제안과 의료, 방역 역량 강화 등 정부의 6대 기여 공약을 발표하고 각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요. 평화유지 활동을 선도하게 될 우리 군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10대 뉴스 네 번째는 국방비전 2050과 미래 국방혁신 구상 발표와 관한 내용이죠. 국방비전 2050은 미래 국방의 목표와 가치를 담은 미래 국방의 청사진으로서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래 위협과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면 물론 미래 국방의 모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뉴스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리고 SCM 개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룬 첫 번째 성과는 바로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운용을 확보했다는 점과 한미 간 자진 협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첫 해에 한미는 제53차 안보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의 비전과 확장, 억제, 제공 공약 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동맹 강화 차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해 한미동맹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2021년 국방 10대 뉴스 중 먼저 5가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5가지 주요 뉴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